자 그러면 회의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열고 자 지금 제가 비디오가 꺼졌는데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나오죠 일단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끄겠습니다 자 오디오도 여기서도 다시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참가자 기능이죠 자 참가자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쪽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름 바꾸기를 하면은 이름을 이렇게 똑바로 기모구가 아니고 구기모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 편집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호스트인데 게스트들이 많이 왔을 때는 여기서 공동 게스트를 만드시거나 게스트 권한을 아예 주시거나 혹은 음소거들을 해서 처음에 딱 방에 입장했을 때 좀 시끄러울 경우에는 이쪽에서 음소거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캘린더나 혹은 기타 링크로 공유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 이쪽에서 초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를 누르시면은 자 이쪽에 뭐 연락처로 초대하실 수도 있고 이메일로 초대하실 수 있는데 자 이쪽에 방 이름이 있죠 방의 아이디 회의실의 아이디가 있고요 여기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업무용 메신저나 문자메세지 이메일 기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으로 공유해서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은 지금 열려있는 창은 공유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창별로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면별로 그래서 지금 제가 모니터가 하나인데 데스크탑 1을 선택하면은 이 화면이 아예 전체로 공유가 되고요 제가 듀얼 모니터로 한 대를 더 연결했다면은 여기 또 데스크탑 2가 나오겠죠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또 게스트들도 보면서 회의를 또 하실 수가 있고 공유하실 때 가능하면 소리 공유 체크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 체크를 하시면 영상을 공유하거나 이미지 혹은 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공유될 때 조금 더 깨끗하고 끊기지 않게 공유된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회의를 기록하는 기능이죠 회의를 기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록을 하실 때는 이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다 수락을 해야지만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락을 하지 않는 분들은 바로 참여가 안 되고 바로 회의실에 나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조별로 어떤 따로 토론을 한거나 혹은 부서별로 따로 토론을 할 때 그때 회의실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할당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호스트가 이 부분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호스트들은 각 회의실에 들어가서 그 작은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이쪽에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은 다른 회의실에서 들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조금 부서를 나누고 잠깐 잠깐 회의를 하거나 혹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또 조별로 분반이 나누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데 혹시 이런 줌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나 혹은 회의 시간이 굉장히 짧을 때 교육 시간이 굉장히 짧을 때는 오히려 회의실을 이용하는 게 시간을 좀 지체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반응 같은 경우는 뭐 손들기 뭐 그런 부분들 뭐 최고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 다음에 관련된 앱 그리고 화이트보드 같은 거 누르시면은 화이트보드를 열어서 여기다가 뭐 메모를 하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시다가 잠깐 쉬시게 되면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실게 이렇게 음소거 그리고 비디오 정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또 원격으로 재택이나 혹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어떤 회의를 하실 때는 또 쉴 때는 이걸 또 꺼놓으시는 게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보기라는 게 있죠 자 이 보기를 누르시면은 발표자 그 다음에 갤러리 자 그리고 몰입형 지금은 제가 어 혼자 여기에 어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발표자 그러니까 중요한 발표를 하는 분을 중심으로 놔두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작게 보이는 화면을 원하신다면은 발표자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정말 많은 경우에는 또 갤러리로 보는 게 편하겠죠 자 그리고 몰입형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뭔가 좀 어 특이한 형태 네 이런 형태로 좀 바뀌어서 조금 어 같이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 그런 화면 어 어 모습도 여러분들이 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를 켜고 그 다음에 끌 때 여기 나오는 요 사진도 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뭐 저처럼 그냥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실제 어 상반신이 나온 모습을 놔두면 또 어 대기 중에도 어떤 분들이 또 참여했는지를 또 네 이런 어 이름이 아닌 또 이미지로도 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 되셨고 네 회의가 다 끝났다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종료가 있죠 자 종료를 누르고 어 그냥 회의를 나갈 수도 있구요 완전히 종료를 하실 때는 네 회의 종료를 누르시면 어 제가 게스트 였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나오는 어 화면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줌 이 줌 미팅에 대해서 뭐 알아봤구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일대일로 대화 하시는 것은 어 시간 제한이 없다는 말씀드렸구요 네 2명 초과가 됐을 때는 40분 까지 네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어 그걸 넘어가는 네 상태에서는 이제 유료로 이 요금지를 쓰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쓰는게 아니구요 딱 이 회의를 주관하는 호스트만 네 유료 계정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업무에 여러분의 어떤 원격으로 하는 회의나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